2022학년도 수능 리뷰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 아마 예비고3, 고2 학생들이 볼 거라고 믿고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노 해석능력, 노 수능 성적이에요. 해석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학생들이요. 수능 점수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아는 단어 짜짓기에서 대충 이런 말이겠지 하고 넘긴단 말이에요. 수능 성적 좋게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수능 때까지 해석력은 꼭 키워야 하는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22학년도 수능 분석을 좀 해볼게요.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마 예상하는데 이번 수능 1등급이 아마 6%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통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2학년도 수능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 수능 얘는 재작년 수능입니다.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몇 개 나왔는지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작년이 물수능이었죠. 코로나 첫 시기였고 그래서 작년에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너무 쉽게 되지 않았냐. 저 작년에 보니까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8개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 전시됩니다. 재작년 거. 9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수능도 똑같이 9개인데 의미 있는 건 이 개수가 아니고 오답률 1, 2, 3 등의 정답률을 보시면 알아요. 작년에는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41%, 47%, 52% 이렇게 남갔습니다. 가장 어려워도 41%였고요. 코로나가 있기 전인 재작년 여전히 40%, 43%, 45%였어요. 근데 이번 수능을 볼게요. 이번 수능이 이제 불수능이라고 이제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국어, 영어, 수학 전부 다 불수능의 소리를 듣던 시험인데 31%로 시작하죠. 31%, 31%, 35%. 작년과 재작년에는요. 30%대짜리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아 재작년보다도 어렵게 나온 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 한 6% 정도가 뭐 1등급 될 거라라고 하는 말이 딱 보자마저도 아 가능하겠다. 물론 결과는 수능 성적이 나오고 확정져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작년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는 수능이고요. 코로나가 있기 전인 재작년보다도 학생들이 시험을 더 어렵게 생각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요소 때문에 시험이 어려웠을까? 자 분석을 해보니까요. 요겁니다. 특징 및 충병을 좀 해드리면 평균 지문의 길이 한 문제당 장문독회를 제외하고요. 한 문제당 평균적으로 16.38줄 그러니까 16.4줄 정도의 길이가 문제 하나입니다. 근데 요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끼고 의미가 있어요.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3줄, 4줄, 5줄 이렇게 넘어가는 문장들 이게 98문장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마흔 학생들 길고 복잡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3줄이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단어만 기억나고요. 뭔 말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단어만 맴돌지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98문장 나왔다는 의미는 한 지문당, 문제 하나당 3줄 이상의 문장이 평균 4.4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푸는데 내가 이제 빈칸을 푸는 거예요. 빈칸 문제 16.4줄 중에서 3줄 이상 문장이 한 4.4개씩 나온 거예요. 그러니 생기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흔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길고 복잡한 문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때? 정말 단어만 기억납니다. 이게 끊어주고 묶어주고 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 그래서 생기는 문제 시간이 부족합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이 98개까지 나온 건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어, 문장이 길게 길게 나오는구나. 그러다 보니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의미 파악이 안 될 뿐더러 이걸 이해하고자 3번, 4번 읽으니 시간이 부족하구나. 시간 부족의 문제까지 발생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능이 불순이 된 이유가 자, 그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사실 어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문장의 구조 자체가 길고 복잡했어요. 그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결론 아까 제가 타이틀 제목 붙여드렸죠?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해석 능력 없으면 수능 점수 안 나옵니다. 학생들 중에 오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영어라고 하는 걸 단어 쓰고 외우면 영어의 90%가 된다고 언제만 착각하는 학생들 백날 그렇게 공부해봤자 수능 영어는 박살납니다. 아까 말했지만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올 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짜지게 하고 넘긴단 말이에요. 이게 고1 모의고사에선 가능해요. 대충 아는 단어 동원하면 대충 이런 말이겠지. 수능은 그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 능력 없으면 수능 점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공부 목표에 딱 잡히는 거죠. 문제풀이는요. 고3, 2학기 넘어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겨울방학 1학기 내내까지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길고 복잡한 문장 씹어먹을 정도 내가 두 번 정도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있게 맞는다예요.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인해 문장 해석이 어려웠고요. 특히 시간 부족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죠. 그럼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세 줄 이상 길고 복잡한 문장 나올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처음에 읽을 때는 어려운지 쉬운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일단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중요해요. 딱 읽을 때 어이 어렵네. 그럼 다시 읽을 거 아닙니까? 다시 읽을 때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시국은 원래부터 없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요. 수시국을 빼고 요약을 하면요. 전체 글이 파악이 되거든요.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 그걸 문장의 뼈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이건 무조건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 육하 원칙만 알면 그 문장 자체를 완벽히 이해한 겁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뼈대와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외를 딱 알아 그럼 전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 맞고요. 나머지 수시국은 힘 빼고 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강약을 줘야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과 수시국을 구분하면서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기억이 나는데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나올 때 학생들이 그냥 끊어주고 묶어주고 끊어주고 묶어주고 또는 아는 단어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가 필자가 정말 말하는 건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평가 영어 공부법 아주 단순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소 일주일에 6시간의 공부량은 나와야 합니다. 딱 보자마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시간만 하면 된다고요? 정말 됩니다. 근데 가슴에 손흥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내신 대비할 때 공부하는 거 빼고요. 또 숙제하려고 내가 하는 공부 빼고요. 내가 진짜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투자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공부하자 아는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야 너 영어 공부 얼마나 자주 하니? 하루에 몇 시간 하니? 학생이 씩 웃어요. 저 두 번째 질문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하니? 막 고민을 해요. 그러더니 하는 말 저 3일 동안에 이 공부 안 해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학생들입니다. 영어라고 하는 거 정말 하루에 1시간만 공부해도요. 엄청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일주일 내내 영어로 한 자도 공부 안 하는 적도 있고요. 한 3일에 한 1시간 공부한 학생들도 있고요. 일주일에 6시간의 공부시간만 나온다면 웬만한 학생들 웬만한 학생이라는 게 예를 들면 3등급 학생이에요. 일 나옵니다. 제가 약속하는데 제대로 공부했을 때 만약에 5등급 학생입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조금 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 1시간 공부할 때 자기는 2시간은 공부한다. 그런데 2학기가 되고 나서는 정말 1시간만 공부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공부하느냐? 일단 어휘 이건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알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거의 같은 말입니다. 해석력과 시간 안에 문제 풀기 문제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니 뭔 말인지 모르는 일도 발생했지만 동시에 시간이 부족한 일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문장을 읽을 땐 강약을 줘야만 합니다. 뼈대 부분과 육하원칙은 남긴다. 나머지 수식 혹은 힘 뺀다. 이 문제가 일치 불일치와 문법 문제가 아닌 이상 수식 혹은 원래부터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읽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딱 총평 보시면서 아 해석 공부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학생들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Q&A에 오셔가지고요. 저 진행이나 남기세요. 그럼 저희 연구실장님들이 학생 수준에 맞게 이렇게 공부하면 도움됩니다를 답변해 드릴 겁니다. 아직 수능까지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어휘는 꼭 암기하시고 문장 해석 능력 제대로 갖추면 분명히 원하는 점수 나옵니다. 일주일에 꼭 6시간은 공부해서 승리하는 나중에 내년 수능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